세 프로젝트 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세 프로젝트 터치해서 여기서 제목을 입력해도 되고 다음이 16대 9를 터치합니다. 저는 제목 입력하자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미디어에서 여기 산 있죠. 여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진입니다. 바탕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지도 카톡 여기에서 제가 미리 올려놓은 이 색깔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터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번 터치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를 터치하면 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에 옵니다. 그리고 프레이를 터치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가 스티커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스티커를 가져오려면 파워데리터 스티커가 굉장히 멋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네마스터에 있는 것보다 더 멋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레이어 있죠.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스티커 즉 애니메이션은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해요.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많은 효과라고 있죠. 여기에 더 많은 효과.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저는 먼저 해피 크리스마스 얘기에서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을 제가 터치했습니다. 다운을 이미 받아놨어요. 그리고 프레이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이것을 가져와서 제가 추석 때 인사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것을 가져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뒤로 가기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걸 터치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이 타임라인에 오집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든지 혹은 잡아당기도 돼요. 잡아당겨서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번에는 제가 슬랄이란 폴드 있잖아요. 슬랄이란 폴드에서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슬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툭 터치하면 다운 안 받은 사람은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걸 툭 터치해도 되고 이것을 툭 터치해서 툭 터치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가져와도 되고 혹은 이것을 길게 플러스를 길게 눌러서 잡아당깁니다.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가져와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져오는 방법은 자 저는 눌러서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프레일을 시켜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개가 겹쳐있죠. 이것과 이것이 서로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옆으로 뺍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세요. 이렇게 갖다 놓고 다음에 아래쪽은 또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놓아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크로마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반을 잘라서 썰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길게 하겠어요. 좀 길게 하고 좀 더 길게 하겠어요. 이것도 길게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시켜볼게요. 프레임을 시켜볼게요. 이런 장식품입니다. 이런 장식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조금 더 오른쪽으로 지식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조금 크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서 이 길이를 늘려줍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대개 한 자기가 필요한 길이만큼 하면 되는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2분 2분 26초네요. 이왕 하는 김에 2분 30초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길이를 늘려줘야 되겠죠. 30분에 마쳐야 됩니다. 2분 30초에 위에거 타임라인의 첫번째 트랙의 길이와 일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야 화면에서 제대로 끝까지 보이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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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서 프레이시켜 보면요. 프레이시켜 볼게요. 이런 화면인데 각각 두 개를 가져와서 한 한번에 하나씩 가져오면 잘라서 쓸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동시에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여기에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음악은 이겁니다. 이거 프레이합니다. 미디어 미디어 브라우저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이 부분을 터치하죠. 이 곡나물 대가리 악보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터치하면 제가 올리는 음악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음악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걸 가지고 추석 관련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추석 예 이것은 상당히 그 이 이 파워 디렉터에서는 이 볼드가 사전식으로 잘되어 있어서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 달달 무슨 달 있죠. 이거 프레임 시켜 볼게요. 자 이 곡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음악을 이 곡을 달달 무슨 달 이걸 선택해서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이 파일이 이리로 옵니다. 플러스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의 출력은 이겁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제일 앞에 갤리나 SD 카드에 저장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출력을 해서 스마트폰의 갤리리에 제장되도록 합니다. 이때는 풀 HD 이걸 1080으로 정합니다.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고 여기 제목은 제목도 달 수 있겠죠. 이거 터치해 가져와 추석 애니메이션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모이로 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리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작이 있죠. 제작이 이것을 터치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이 끝나면 이걸 키너마스터에 가져와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키너마스터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키너마스터에서 없는 애니메이션을 파워 디렉터에서 구해서 키너마스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작업 과정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출력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출력이 끝나면 자 출력이 끝났어요. 끝나면 여기에 확인할 수도 있고 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재생 터치해 보면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재생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내고 키너마스트로 가겠습니다. 키너마스트로 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에 들어왔습니다. 미리 이걸 가져왔습니다. 단색 배경에서 그러면 아까 이걸 가져오려면 레이어에 있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다음에 제 상단에 밑에 있죠. 밑에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 만든 것은 파워디렉터에서 만든 거죠. 그럼 파워디렉터라는 이 폴드에 저장이 됩니다. 파워디렉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까 만든 것이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화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된 상태에서 타임라인에서 아까 가져온 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위로 올려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청색을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해서 이게 적용해서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이것을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거 대상 아이콘을 이렇게 50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50, 50 되게 하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플레이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만 쓰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것만 쓴다든가 이것만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어느 한쪽만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른쪽이 여기에서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 크롭 이걸 터치합니다. 크롭 터치해서 여기에서 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조절점이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이걸 잡아당겨서 드래그 해서 조절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오른쪽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이 조절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이 부분은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왼쪽 이 부분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것만 남았죠. 이걸 가운데 갖다 놓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진이라든가 자신의 사진이라든가 글자를 넣는다든가 글자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상 파워디렉트에서 재미있는 아주 흥미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가져와서 키네마스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